아아 돌아왔습니다. 8시 50분이구요. 금방 왔죠? 오자마자 도도리아를 확인하러 가야겠어요. 면방진이었어! 아 너무 텐션이 높은데 도도리아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떡하죠? 도도리아가 나와야 됩니다. 아 이거 자복이면 되네요? 위치가 약간 다르죠? 도도리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봉도 안 나왔고 지금 이 맵에서 드래곤볼로 살려서 안 나왔나봐 도저히 인조인간편을 진행하면 얘네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스토리상? 그쵸? 뒤에 살리는 기녀도 나왔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돼 버려서 다른 데 갔다 온다고 해도 될 것 같지도 않고 잠깐만 드래곤볼이 왜 부활을 안 했냐? 아 세이브는 관계없나 보구나 그럼 한번 드래곤볼로 소원 같은 거 못 비는 걸로 아는데 한번 해볼까요? 드래곤볼로 다른 지역에서 살려봅시다. 도도리아 살릴 수 있으면은 없으면은 그냥 각성수 받는 걸로 하고 또 각성수 생선 알 좀 없니?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생선도 없나봐 낚시터 근처에다 갖다놨어 나 또 이런 애들은 또 있어 오바나 레벨업 하자 부딪쳐라 그렇지 레벨업 너무 못하는 거 아냐? 베지턱 점점 그렇게 많아? 베지턱 이미 42인데 어딨는데 어딨는데 아 아 2분 2분 뒤에 오늘을 인조인건 편 가겠습니다 2분 하에서 가는 걸로 하죠 드래곤볼 모는데 몇 번 안 걸리니까 도도리아 자봉은 확인을 해도 크흐흑 크흐흑 어우야 어우 제가 저녁도 먹었기 때문에 약을 하나 먹어야겠네 좀 이따가 나는 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지난 거 같은데 오바리는 강하다고 오바나 레벨업 좀 해 근데 레벨업 했다 좋아 체력 거의 10만 드래곤볼 언제 나오냐 2분이 아직도 안 됐어? 자네들도 레벨업 하고 있죠 찌꺼기도 레벨업 시켜주고요 천진방 같은 애들 야 레벨 높다 내가 시작했을 때 오바나 37정도 되지 않았나? 어 다 지금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천진방 전 두려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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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 정도 되죠 지금 배틀 포인트가 어 어 어 아 도도리아랑 자봉은 억울해서 안 돼 야 세이브 하지 말고 그냥 로드 해가지고 어떻게 해 볼 걸 그랬어 저런 버어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네 맵 이동하면 보통 생기잖아요 저런 버그 있어도 안전장치가 안 돼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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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약이 효과가 없냐 다 약을 달고 살아라가지고 다 면역이 됐나봐 만독불집인가 봐 근데 또 독은 통하는 것 같애 흫 개 쓸모없어 양만불침이야 큰일났어 내 드라곤볼 내놔 아 이거였구만 아아 에이 에밟니다 소리에 집중해라 소리에 집중해라 소리에 집중해라 소리에 집중해라 너 있구나 너 있구나 어오 어오 생선알을 갖고 있다고? 생선알보다 중요한게 있지 자봉 도돌이야 엠블렘 필요한데 내 생각에 인조인간편 돌아서 많이 안줄거 같거든요 실제로만 지금 아직 많이 안 들어오기도 했고 야 야 처리해 야 더 빠르다 크로그 더 빠른데 갓반이 겁나 빠르 여타통은 드래곤볼만 모으는거야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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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밤 빵빰 모이는데 있네 이번에 야 익뇨 파란곳 없냐 파란곳은 10배 밑사던곳 같은데 아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개 있겠다 여기 두 개 없네? 뭐야 되게 가깝겠네 딱 돼 아 드래곤 레이더는 진짜 엄청난 발명품이야 만약 레이더 없이 이거 찬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우리 무카물 두 개네 아 저기 있네 이쪽에 있네 이쪽에 딱 돼 이게 대체 오브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냥 팔면 안 되나? 쓸리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오브 많은 거야 남중쪽 산맥 에어리어에 아이템이 잘 떨어져있다고? 왜 내가 보고 와야 돼?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지 구르마? 어딘데? 아 여기네 어차피 가는 길이네 저주받았나? 왜 이러지? 죄수도 너무 없고 진짠가봐 또 오반집 위에 있죠? 버그도 많이 걸리고 유독 많이 걸리는 것 같아 다른 사람 플레이하는 거 못 봤는데 이렇게 걸리나 보통 버거? 다 빨아먹어라 다 빨아먹어라 건물 안에 있냐? 다 빨아먹어라 자 저장 한번 하고요 여기서 안되면은 그냥 안되는 거죠 이제? 포기해야 된다 여기서 안되면은 아 안된거 같은데? 도돌이야 안돼 안돼 떠있는 상태야 지금이 아이템이 아이템 내놔 5분만 안해봤네 5분만 해볼까? 5분만 안해봤네 5분만 해볼까? 5분만 갖고싶다 그러면 뭐가 되던데? подт whether 라 메크 성 드래곤볼 모으면은 도전까지 몇 번이고 이뤄지고 어 spent survival 개 쓸모없잖아 오바나 각성순환 외기자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내 생각에 인조인간편 깨면은 지금 레벨은 업이 많이 됐으니까 깰 수 있을 것 같고 인조인간편에 그 남자 팔봉이랑 연관되는 남자 인조인간 그 시너지랑 특히 인조인간 18호에 요리 시너지 런치까지 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노랑머리가 그리고 이제 거북서린유의 아내들 그것도 시너지 되고 거기는 우망 어떻게 얻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희귀 아이템부터 이걸로는 안 깨지네 게스트가 거북서린유가 오보도 먹어야 되나 보다 근데 오보로 저희 네이버가 10개밖에 안 나와? 이해가 안 되는데 넌 10개밖에 안 나온다는 게 근데 이제 메인도 할 수 있겠네요 그냥 바로 하면 되겠네요 어우 아휴 누구 요리 누구 주냐 솔직히 말해서 이게 몇 개야? 너 박성수 하나 주고 너가 요리 한 개를 주네 좋아요 하.. 육랭이야? 너도 요리네 그럼 얘를 주자 어차피 얘는 요리 줘야 돼 보니 꼴을 보니까 한 개 돌파서 주고요 박성수는 너무 아깝고 안 쓰는 거 하나 주자 이거 하나 주자 아 하나 더 줘야 되네 아 나 비싼 것만 있는데 힘들까 하나 줘 안 쓰잖아 좋아요 한 개 돌파서 하나 더 자네가 자네는 돼 있지 하.. 너냐? 너도 요리야? 얘 주자 그러면은 다 줘 다 줘 그냥 아까워도 그냥 줘 어차피 어차피 제일 많이 먹게 될 게 각성수야 볼을 보니까 아아 부족하단 말이지 지금 나오지도 않는 거 왜 있는 거야 아 아유 요리라도 잘해라 얘들아 요리가 답이다 얘들아 요리가 답이야 요리 잘하는 놈이 한 놈이 없어 염나는 은근히 가정적으로 생겼는데 그딴 거 없고요 하.. 너야 아 얘는 무조건 개발인데 개발이 맥이고 다른 거 23인데 너무 날 맥이는데 얘네들 여기다 그냥 한 개 돌파서 주자 당장 쓸 것도 아니고 아 30 까지 밖에 안 돼? 한 개 돌파해도? 아.. 아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 진짜 많이 된 거거든요 30 25 29 25 25 25 이렇게 되어있는데? 얘보다 더 되어있는 거 같은데? 아 그건 아닌가? 아 비슷한 건가? 아 너무 자리가 좁아 이건 아닌 거 같애 개 같은 거 너희 둘이 아니야 너희 둘이 시너지라도 봤던가 개 쓸모없어 아.. 아.. 어? 쟤가 또 봤네? 요리 좀 하냐? 요리 좀 하니? 요리 좀 하네? 아.. 한 개 돌파서 두 개나 있었어? 어 아이템 잘 주죠 수행랭크 상승 좀 줘보자 어차피 어차피 뭐가 됐건 쓰긴 할테니까 어차피 수행 저것도 매겨야되고 야.. 14라도 그래 14라도 가져가자 14라도 그게 어디냐 수행 솔직히 쓸 것도 아니고 내가 텔.. 아.. 얘.. 얘 말고 프리저나 마인부 그런 애들 아냐? 셀 막 이런 애들 아냐? 초능력 쓰는 건 다른 건 어 걔네들은 너무 급이 다른데 얘랑은 아까운데 20% 까지 띄우고 싶은데 그걸 띄울 수가 없네 쓸모없는 녀석 남은 각성수 같은 거 먹을래? 요리 요리를 매겨야돼 요리 요리를 매겨야돼 한 개 돌파서 딱 봐도 얘가 먹어야겠죠? 얘는 고정이야 어떻게든 꼴을 보니까 아.. 한 개 돌파서 같은 거를 주면 좋을텐데 드래곤볼이 드래곤볼 소원이 너무 후져 5랭크면 30%야? 진짜 중요한 건 이건 이제 반드시 대성공한다 저게 너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부가효과도 좋고 아 자리는 많은데 말이야 역시 받아야돼 이거 지금 단계에서는 솔직히 개똥이고 음식이라도 먹이자 이거 20% 띄워서 음식 좀 먹입시다 지금 6자리 있죠 하나 둘 셋 넷 넷 시너지 됐고 얘네 셋 일단 끌고와 하나 둘 둘 둘 아 진짜 머리 복잡하게 만든다 저 사람 게임이 여기까지 이거 짐승 시너지까지 네일이 필요가 없어 네일이 필요가 없어 네일이 필요가 없어 꺼져 네일 진짜 쓸모없다 얘 어쩜 이렇게 쓸모없냐 네일은 여섯 자리 시너지 둘 둘 싸이어인이 제일 시너지 좋지 않나 싸이어인 데려가자 요리 은근 잘해 재배맨이 반전이 반전의 반전이야 쿵쿵 아 아 이걸로 부족한데 아 지속 100% 못찍는 수준이야 아 아 20%를 어떻게 찍어 이거를 좋으네 둘 넣어 둘 넣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제 100% 내는 거냐 기껏해야 야 이거 너무 헬인데 요리는 이번엔 걸러야겠어 이번엔 어떻게 될게 아니네 그나마 기계보다는 요리쪽에 넘는게 낫긴 하다 기계 엄청 찍혀있긴 한데 뭐 기계를 쓰질 않으니까 내가 이게 그나마 낫네 이렇게 해놓는게 대성국률이라도 주는게 아 20%만 받으면 지금 있는 드래곤볼로 모은 요리만 뭐가 꽤 세질텐데 극한의 이득충이라서 그렇게 못 먹겠다 솔직히 저거 드래곤볼로 올리려면 진짜 한 4번은 해야겠는데 엠블렘도 필요하고 메인이나 갑시다 드디어 갑니다 힘들었으면 킨즈 17분만에 갑니다 20분이 잘랐으면 그날 뻔했어 에나 꾸준히 많이 모았다 레벨로 가다가 너무 많이 돼서 어지간히 음식 먹은 것보다 셀 것 같긴 하네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손오공이 이걸 못 받았다는 건데 우마왕 우마왕 제발 몰아줘 봐 동네 아저씨 됐어 우마왕 맞냐? 어깨 왜이렇게 좁어졌냐? 이제 괜찮아요 그럼 그럼 고구부가 돌아가고 고구부가 돌아가고 고구부가 돌아가고 놀라게 야 나 드래곤을 모으는 시간 생각하면 나메크성 한 3번은 갔다갔겠다 진짜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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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약 기침약 좀 먹어야겠다 이만 경험치야 경험치도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야 너무 많은 노가다랬어 어깨빵 20번이야 저거 야 약을 이렇게 쌓아놓고 먹는데도 시 지금 콜록콜록된다고 벌써 1년 반이 지났고요 오 안녕하세요 아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어 오바린은 그냥 전투부 입고 왔죠? 어 되게 침착하네 아.. 아.. 그렇군요 너희들! 언젠가 언젠가 전투력을 꺼냈어! 너희들은 스카우터를 가지고 있어요 띨띨란건 니 복장이고 무슨 핑크색 와이셔츠 뭔데? 아노나메크 세이징은 또 쪼쫓고 있어요 사슴다 티꼬로! 왠지!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틀림없어! 프리이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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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이자는 허가니 뭐.. 이.. 더빙이 안되있냐 뒤가? 스카우터를 사야되고 아.. 어.. 너희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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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C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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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는 건가? 어우 내가 가는거네요 아 이제 길을 숨겨가야 되기 때문에 대화를 못하는군요 베지터랑 대화를 하면은 진행이 되는 어 피콜로도 되있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뭐 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대사네요 너는 아 노래 되게 크다 뭐야 걸어서 간다 와 대박이다 5반 걸음걸이 속도 봐요 다리 길이랑 기대해서 만들어놨어 야 진짜 잘 만들었는데? 겁나 섬세한 것 봐 地球か 悪くない星だ その孫悟空とかいうスーパーサイヤ人がここに戻るまで計算ではあと3時間 待つのかフリーザ もちろんだよパパ だけどあいつが来た時 悔しがらせてやりたいから 地球人を皆殺しにしてやるんだ 地球人などはどうでもいいがスーパーサイヤ人だけは必ず息の根を止めねばならん どんな手段を使ってもだ 何か用でもあるのか 地球人 お前たちを殺しに来た フリーザ一刀両断 未来から来た謎の少年 殺しに来たって 僕たちを 片付けろ お前たちを殺しに来たら 最初から全力でかかってくるんだな 僕は孫悟空さんのように甘くはない 孫悟空さんのように甘くはない 孫悟空 本当にあったことない 孫悟空さんの仕事を知ってるだけだ やれやれ 貴様が部下を殺してしまったおかげで このフリーザ自らが 働かなきゃならないよ 야 이 구도는 사우나 뭔데? 콜리까지 아 콜드 안나오냐 헬마? 아.. 콜드 대왕 그러면 이제 영원히 안나오는거야 그냥 드래곤볼 게임에는? 아 얜 잡고 나올라나? 아 궁금한데? 체력이 그렇게.. 아 37밖에 안되는 레벨이 아 기술좀보자 아 버닝어택 4번이네 아 나 이거 어 이거는 프로젝트 죽일때 그거네? 플래시 다운킥은 그냥 일반 기술이랄까 보다 아 저 그거네 그 5반이 미래 5반이 털릴때 도와주려고 10화로 발로 차는 그 모션이네 야 잘 만든것 봐라? 아 잠깐만 아 그만 쏴 나 기술좀 쓰게 아 42밖에 안따라? 오우야 범위좀봐 안녕하세요 오늘 체력이 23마리나 되냐? 오우야야야야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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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쎄 슈퍼사이오이는 안풀리나? 아 잠깐만요 변신좀 하고요 아아아 슈퍼사이오이는 변신팔렛스가 없네 어 얘 왜 변신을 못해 뭐야 변신한상탠가? 빵 아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 약간 만족스럽지 않는데 평탄도 엄청 세네 스포사이오이 원래 센가 평타가? 아 잠깐만 이거 안풀렸데? 어 야 왜 몇발을 쏴야 뭐야 어 근데 이거 되게 좋다 이거 폭널마파 못지않은데? 범위가 이것만 써도 잡겠다 그냥 이때가 첫 등장일거에요 오오 오구 크 나세다 크리에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하네 아 지금 뭔데 아 뭐 저렇게 죽이냐 아 아 아 좀 연출 멋졌으면은 내가 잘라가지고 올릴라 그랬는데 심한데? 심한데? 너무 대충 만들었는데? 아 아 아 가는거네요 이 장 이렇게 진행해서 지금이었으면 욕 많이 먹었을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가 아마 이때 당시가 거의 뭐 비디오로 막 드래곤을 빌려보는 그 당시라서 서로 이제 모여서 욕할일은 없었을텐데 만약 요즘에 드래곤볼이 나왔는데 이런식으로 나왔으면은 트랭크스는 진짜 조상님까지 다 죽었을거에요 욕먹어서 아 그 사람 그 사람 아 너무 재미없게 만들었는데 드래곤 이제 뭐 오래 지나서 트랭크스 같은 걸 이제 아니까 그렇지 처음에 트랭크스 나와가지고 저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래서 트랭크스가 더 정이 가지 불쌍한 놈이라서 얘가 진짜 불쌍한 거 아닙니까 무려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고통은 다 받은 뭐야 가젤고기가 있다고 트랭크스보다 중요한 게 있지 가젤고기지 없는데 없잖아 여기 어딘가요 어휴 그냥 여기서 제공되는 맵이 새로운 맵인가 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근데 묘하게 브루마는 공을 많이 들였네요 통일시켜도 될텐데 진짜 원작처럼 이미지를 다 바꿔놨습니다 벌써 3번 바뀌었죠? 정렬하게 되었죠? 선고쿠아가 도착할 때까지 3분정도 남아있어요 이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김재정 오우 뭐 여기 트랭크스 같은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내용에서 나올겁니다 뭐 어떻게 되는건지 어어 폼체인지 기술 생겼네 볼까요 폼체인지 팔레트를 좀 볼까요 폼체인지 팔레트는 못보네 필살기기만 볼 수 있네 뭐 기술이 몇개 안되니까 기술이라 좀 배워볼까 기본파워가 400만으로 돼있네요 프리저랑 싸웠을때보다 기본파워가 이제 100만이 더 는거죠 뭐 요리도 많이 안매겼기때문에 볶음밥 200그릇은 이제 간에 기별 나누는 단계니까 어 개항권이 이제 50%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초사이어인 강화네 아아아 야아 이렇게 나눴구나 그럼 개항권이 지금 훨씬 세네 이제 올라가는 폭은 비슷하고 대신 이제 기력이 감소하는건데 기력도 좀 애매하긴 하다 기력이 얼마나 감소하냐에 좀 달렸겠는데요 50% 야어어어 아 이 이렇게 나눠놨구나 음 그럼 초사이어인 2는 직후는 뭐 비슷한거네 데미지 올라가는 거는 여기에서 예를 넘어가는 과정이 좀 다른가 와 와 엄청 올라가는데 미친듯이 올라간다 괜찮게 재밌겠는데 어 이거 보니깐 좀 스포한 기분이 드는데 원기업 주고요 레인보우 많이 모아놔서 여기가 좀 있네요 지금 스토리가 이제 인조인간편 초입이죠 싸이어인 변 끝나고 이제 나미크성편 프리저편 그럼 끝나고 인조인간 하고 이제 셀 그 다음에 이제 마인부 쪽으로 넘어가고 아마 제트만 있는걸로 압니다 제트 카카로트니까 이제 오리지널도 없었고 슈퍼는 없을거에요 아마 뭐 DLC로 팔던거 하겠죠 인조인간편 넘어오면서 기술들이 싹 다 풀렸는데 크게 변한건 없는 유도 에네르기파 이런거 수행장에서 얻을 수 있고 임팩트 스트라이크 뭐 이런식으로 풀려있네요 기술 되게 많다 초싸이어인 쓰리가 확실히 세게 나와네 이거 150% 상승이면은 극대원격 용건 있네 용건 30이나 먹어 레인보우 오브 자 가봅시다 음 깔끔하네 별지 자는게 어 어 진짜 싸우나보다 좋아좋아 구도가 나오네요 딱 싸우는 구도가 볼까 팔레트 먼저 지금이 변신 상태이기 때문에 기력이 계속 소모가 되는거겠죠 1번이죠 1번이죠 잠깐만 아 내 키 이거 1,4번 이거 반성되는거 대불편함이 안뚝기네 도저기 도저기 임팩트 원기 에너지 아 다있네 얘는 잡으면 되겠다 아 2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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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런 4번이 네벨 보너스를 안 줬어 저 보너스를 1년을 다 수행하고 왔으면서 난 인터버를 줘 놓고서 변신 풀고 쏘는건 똑같네 카르트 챙겨도 아 너무 무적인거 아니냐 경직 하나도 안받기잖아 경직이 하나도 안들어가 끊기지도 않고 그들이 아 개 양아치로 만들어놨어 이거 개왕 꺼내가지고 바로 죽여야겠다 데미지로 찍어둔다 맞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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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금 개왕 꺼지 훨씬 세죠 오 40만 경험치 아 아이템 먹고 할걸 아 순간이동면 배워왔나 봐 경험치가 없어 트랭크스가 먹여줬네 아냐entle 아냐탑 아저씨의 마음속에 담아 주세요 너무하네 뼛살 차이로 안 난데요 여기서는 지금 아 은 어허 지금은 트랭크스 나이가 피콜로보다 많구나 2년간 후에 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드래곤볼 요즘 나왔으면 이것도 미모로 나왔겠다. 내가 사실 베지터 아들입니다 이거. 거밍아무처럼 진격의 거인처럼 되게 새롭다 이렇게 보니까 요즘 걸로 보니까 네 사실 아직까지도 30년이 넘도록 욕먹고 있는거죠? 아 30년까지 아닌가? 그렇게까지 안됐겠구나 20년 됐나? 프리저 우주의 제왕 프리저보다 지구에서 만든 인조인간이 강하다 이 설정 아직까지 욕먹고 있죠? 어쩔 수가 없어 프리저 편에서 끝냈어야 됐어 레곤볼 솔직히 셀은 인정인데 걔는 이제 프리저 세포도 있고 하니까 다른 애들 너무 좀 오바야 닥터게로는 프리저도 모르잖아 심지어 닥터게로 컴퓨터만 알고 있잖아 아니지... 20년 후에 선수는 제가 1인 남자를 다 남기고 3년 전의 싸움이 되었고 아시리니린 님은 아시리니린 님은 전기지어 피껫고 다른 사람들도 죽었고 고한이 잊지 않고 아시리니라는 사람을 오반도 되게 단명한거네 그럼 저쪽 미래에다가 어떻게 이게 다 대화로 설명할 생각을 했냐 이미지라도 좀 넣어주지 너무하는거 아니냐? 아 뭐 게임 너무 대충 만든거 아냐? 너도 죽어버렸어? 너는 싸우지 않았어 지금까지는 치료병에 죽어버리고 죽어버렸어 에? 뭐지? 병같은건 드래곤블루 치료 못하나보네요 뭐지? 뭐 수명 닫아서 죽으면은 치료 못한다고 그랬지? 드래곤볼로 못살린다고 그랬구나 아 드래곤볼이면 되지 않나 선배가? 진짜? 아 시기도 1년반 지났으면 쓸 수 있는거 아냐 드래곤볼 아 시기도 1년반 지났으면 쓸 수 있는거 아냐 드래곤볼 내가 드래곤볼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내가 드래곤볼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또 다른게 그 중간에 그 할머니가? 네 여기있어 그저 그쪽이 어디있어? 그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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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오우 우산균좀 먹어야겠다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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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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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söz 아으 잘하겠지 트랭크스랑 마이랑 있겠지 시너지 빨리 엠블렘 집어넣어야겠다 트랭크스가 요리가 높으면 좋은데 아 앞치마 안 나왔네요 썬도 씨앗이 나왔어 고맙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려움이 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 당신이 상당하고 싶으신다고 말하자면, 내가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에? 당신은 듣기... 내 마음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없을 것만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 스토리즈는 굉장히 지겹게 만들었네요 대화만 계속 나오고 풀자도 너무 콜드대왕 너무 충격적으로 죽였어 말도 안 돼 RPG여서 콜드대왕이랑 싸울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기대했는데 말 한마디 안하고 가가지고 그냥 한 방에 줄을 상상도 못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마사카 레드 리본군의 이름을 지금 나한테 들었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 녀석이 미래에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놀랐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 녀석은 믿고 싶어 카카오롱 가르카오롱 가르카오롱 아 베지터 말 더럽게 많죠? 스피드웨곤 아 베지터 말 더럽게 많죠? 스피드웨곤 스피드웨곤 아 여담이지만 요즘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버전에서 베지터가 이제 야드레드 성에서 순간이동 같은걸 배운다고 합니다 아예 야드웨곤 시간가なくて教えてもらった技 1つだけだけど 瞬間移動っていう奴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ぞ 瞬間移動? つっても移動するには場所じゃなくて 人の気を感じ取る必要があるんだ そこがちょっと欠点かな いや、十分だろ あんた、今やもう何でもありね よし では、みんな3年後に現地で集合しよう それが興味ではないか? 瞬間移動みたいなの? 承知マリーが終わったんだけど 3年後の5月12日 5月12日は、東京都の南西9km地点にある島だ 1時間前、午前9時にでもその島に着けばよかろう いやー 自信のない奴が来るな 足手まといになるようなものにいられちゃうかなわんからな カカロット、スーパーサイヤ人になったからっていい気になるな この俺はそのうち、必ずキサマを叩きのめしてみせる サイヤ人ナンバーワンは俺だってことを忘れるな ああ そーでも、俺たちが行くという気になるから そーでも、3年後新山に沖績する代わり ayyomoちゃんと。その лежってる必じ気になるけど 無茶 fuckingのセッファイヤ人なし、お前たちが行くんだな よし、私たちも行くっていうか そうだ、ピッコロ 自分とごはんと一緒に修行しないか? 組手とかやりたいし ふむ、いいだろう ほーほーほー… やったーяв reductions 아 같이 돌아가나 보네요 같이 돌아가나 보다 야 레벨 좀 보자 피콜로랑 오반 40인데 50 38이야 이건 아니지 여기 두고 가나 보다 지금 내가 대륙 중안부가 지금 해방이 됐네요 개왕성 에어리어가 있다고? 개소리 세 드래곤볼 모으자 맞다 드래곤볼 모을 수 있네 이거 도중에도 개꿀 기승전 드래곤볼 스토리는 연출 좋은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따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좀 명장면스러운 부분 아 프리저 죽이는 것 정도는 좀 멋있게 만들지 인간적으로 너무 뛰어버렸어 프리저는 좀 멋있게 죽였어야 돼서 인간적으로 그건 아니야 드래곤볼 모으고 서브하러 가자 드래곤볼이 아 맞다 나 엠블렘 생겼지 엠블렘 좀 봐야겠다 지금 있는 컨텐츠 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지금 엠블렘이잖아요 아 요리 10이야? 아 야지로베랑 돼있네 근데 정작 탐험은 8밖에 안되네 일단 너는 그걸로 가야겠다 요리에 시너지 해버릴까 그냥 아 근데 자리도 없네 여기다 해야죠 요리도 그냥 걸러 여기나 해야지 여기서 이제 같이 연애나 해 참 근데 충격적이다 설정도 참 마이면은 진짜 부르마보다 나이가 많은거 아니야 부르마 소녀 때도 마이는 어른이었잖아 어떻게 이렇게 엮어 엮어버렸냐 너무 더러운데요 너무 막 엮어놓은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심한걸 아 왜 저장을 했는데 더 전으로 돌아온거 같냐 레벨 2 아이 오공아 그건 아니지 물가에 하나 있네 수현을 왜 안했어 순간이동이랑 바꿨어 근데 뭐 순간이동은 뭐 없어? 순간이동을 어떻게 핀드에서 활용하는거 없는거야? 전투 라던가 기술이 생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뭐하냐 뭐하자면 플레이 여기있다 드래곤부려 드래곤부려 드래곤부려! 드래곤부려! 아 드래곤 맞죠? 어디 보자 어 프리저 우주선으로 바뀌었네 이게 타워들이 레드리본군 타워가 정작 적은 레드리본군인데 피콜로 피콜로님께서 폭렬마파로 정리만 해주면은 다 정리되니까 피콜로가 없어도 트랭크스가 정리해주겠다 이제 트랭크스 기술이 굉장히 좋네요 버닝어택이 버닝어택이 버닝어택은 이제 원래 이제 항상 시리즈마다 쓰레기로 나왔잖아요 요즘 게임들은 약간 많이 상향이 바뀐거같애 버닝어택같은거 상향해주고 옛날 게임은 천진반 기홍포가 너무 세서 제노부스에서는 쓰레기잖아요 쓰면 너무 약하잖아요 선질도 있고 옛날 드래곤볼 이제 반다이제트2에서는 보드판으로 했는데 그때는 천진반이 너무 세서 기홍포가 그 오천크스 흡수한 마인부를 천진반이 계속 이겨가지고 스토리 진행이 안되는 스토리가 꼬여버리는 약간 그런적도 있었는데 천진반이 이제는 쓰지도 못하네 이 게임에서는 이 게임은 서포터 아니야 서포터 그냥 다른건 몰라도 18호 엠블렘은 있어야 된다 요리하려면은 18호 당연히 요리 25겠지 걔? 내 생각에 걔가 요리 시너지거든요 런치랑 런치랑 지금 피치랑? 걔만 믿고 가야돼 요리를 올릴려면은 필수야 아 잠깐만 어딨어 아 나 아직도 태굴로 보시냐? 어딨어 얘 왜 안 부딪혀지냐? 어 왜 안 안 돼 아 레벨이 비슷해서 그런가? 아이씨 말도 안 돼 좋아요 기본 설정이 지금 말도 안 돼 이게 1243이야 미친 게임이야 미친 게임이야 심지어 바꿔도 다시 껐다 키면은 돌아가 있고 이씨 요공아 쩔좀 받자 안되겠다 너 저쪽 그 기지 안에 넣어놨나보다 여기는 포비저 우선 깨고 어 어 되는데? 아까는 왜 그렇게 된거야 겸치 왜 이래 아 선두인 오공 레벨이 낮아서 겸치 조금 주나봐 어 개쓰레기 아 변경불가 개쓰레기 어딨냐 우주선 이거야? 저기 밑에 있어 저기 밑에 있어 아 싫어하냐 귀좀 채워봐 그렇지 가자 이쪽이네 여기 맞냐? 맞네 맞는데 왜 이래 길이 아 말도 안 돼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니까 어 아 실수 아 저걸로 한번에 제압해야 되는데 어 왜 이렇게 약한거 같지 어 기분 나빠 주첨임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아 단에도 알려줘야겠다 스킬 아 아 맞다 배우는것도 배워야되는구나 수련 탭가서 rpg 게임 어 인조인가면 들어왔는데 왜 안돼 아 전율로 가야돼? 그래 귀좀 채워봐 귀가 너 귀가 많으면은 회복되는 양도 올려줘야 되는거 아니야? 정신대로 어 상각육이다 타워파이파이 쓸만한건 찾았나 저 안에 있구만 딱 봐도 멈추 전 why 무언가 봐 마이코 가복살인이예 가복이 남들 아 야 이거 도돌이야 나와 있겠던데? 또 우리 오공집 위쪽에 드래곤 물 박아놨겠네요 언제나 같이 고림물 다 마셔버렸네 아 내 고림물 어? 설마 뭐 알려주나본데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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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냐? 도망친 프리저군이네 뭐야 왜 아이템이 안들어오지? 잠깐만 아이템이 안들어오는데? 야 무술비전서랑 고급스러운 피어서 나왔다 좋아요 잘 나왔네 아이템이 어떻게 오공집 바로 옆에 있는데 오공집으로 안나오고 야무치로 나오냐 도망친다 야옹 잘 나왔네 린고 이제 크흠 카멜 두개인가? 그런가보다 거북 카오스 앞뒤로 두개네 아아 도돌이야 자봉 엠블럼 어떡할거야 아 드래곤볼로 프리저 살릴 수 있겠다 이제 아 드래곤볼로 프리저 살릴 수 있겠네? 일단 저기 먼저 확인하고 자봉 없죠 자봉 보이죠? 없어 없어 자봉 없어 지금 자봉 나와 아이 개 개같은거 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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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안나오냐? 개반데 진짜 자봉 없어 그냥 노봉이야 어딨어 기지가 기지가 어딨는데 뭐야 아 뭐야 게임 왜이렇게 만들었어 왜이렇게 만들었어 왜이렇게 진정해 왜이렇게 진정해 자봉 자봉 문 없지 기지도 없지 가자 당연히 도돌이야도 없을거 아냐 별것도 없지 여기들 용 submissions 저도 진정하신 여기들 렛스마스 렛스마스 유ruit 흐흐흐흐 빵 아 과일젤리 에너지서풀 장난하나 진짜 젤리 인정 젤린 인정 젤린 요리죠 흐흐흐 프리저 아 네네 프리저 자봉 쪽인데 아니 가절도 있잖아 이제 오세요 하아 이거 하고 저장하고 하자 또 도돌이아 꼴로 하겠다 어 뭐야 프리저 없어? 어? 왜? 아 없는거 에반데요 서브나 하러 가라 이거지 스토리를 좀 볼까? 이번장 스토리가 아 왜 안되냐고 근데 오반데상 캐릭터잖아 무기 아닌데 아 왜 안돼 둘 다 오공이구요 애초에 안됐겠구나 오반데상이면 바브루스가 있네 어 잠깐만 이거 두개 겹쳐져있는데 지금? 아 저 그 근력 그거지 운동 아 훈련장을 안갔네 네 훈련장 한번 갈까면 가서 보고 오자 당연히 없구요 뭐냐 이거 잘 가고 잘 가고 아 육천 뭐냐 실망이다 가위바위보 극 유도 에너리기파 자 어 몇이야 잠깐만 너 슈퍼사이어인 강화 몇대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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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에 스토리상 슈퍼사이어인 기력 소마 그렇게 클거 같진 않고 언제 되냐 이거 35%는 돼야 돼 50레벨이야? 꿈도 꾸지 말라는 거네? 50레벨이면은? 2레벨 크리링? 2레벨 크리링? 이거 너무 자리난거 아니냐? 크리링한테? 아 뭐야 무슨 연속 에너지탄이야 유도 에너지파라고 아 이거 또 이런다 아 이거 제대로 됐나보다 이거네 응 아 아 아 아 0레벨은 4샷 나가고 변신! 단지나게 소사이어인 하지만 역시 성능이지 어 야 50% 상승은 진짜 좋다 인간적으로 50% 상승만큼은 진짜 좋은것 같다 원격을 빼자 원격이 들어가는건 좀 부자연스럽고 강화판이라고? 일단 화장실부터 가야지 똑같은데? 물좀 받아오겠습니다 물좀 받아오겠습니다 물좀 받아오겠습니다 아유 벌써 많이 했네 게임 유노 에너지판 그냥 에너지판인가보다 사기호환인거 같은데 그냥? 써면 알겠지 습득 습득가질 못해 뭔데? 뭐가 문젠데? 아씨 이거야? 아니잖아 이거야? 아 이거를 배워야돼? 하.. 40레벨도 안되는 진 따라서 물통 가져오겠습니다 드래곤볼 드래곤볼 소원으로 경험치라도 줘라 인간적으로 오공이게 뭐냐? 아휴 됐다 수련이나 하러 가자 수련하면 어차피 레벨을 줄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서브나 깨러가죠 오공 너무 민망하다 야 나는 당연히 레벨업 해줄줄 알았어 인터벌에서 먹을 수 있는 경험치 일반적으로 먹을 경험치 훨씬 넘게 줘야지 50레벨 찍어주고 아휴 민망하다 민망해 달걀내놨 1.2.3.3.3.3.3.1.3.2.1.3.3.1.1.1.0 1.1.2.1.1.1.1 아우 서브라 아 이거 이건가보다 어려운 기계구만 재료를 모아둔 아 이게 주는 거구나 마이페이스인 천재 궁금하다 뭐 나오냐 뭐 가서 가져오는 거겠죠 뭐 은은 있을 테고 당연히 너 잠깐만 어디서 모으라고 아 한쪽 도시 어디 보자 아 절로 가면 되네 겁나 편하구요 어오 어오 대굴대굴 깨경단? 아 잠깐 여기 있다고? 그냥 범위도 아니고 고정으로 되어있네? 어... 저런 거구나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쏘보자 그냥 쏘면 맞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건가? 날아다니고 있어도 아 뭐 피하지 못하냐 이네들은 뭐 슈퍼 초유도 에너지 기파 여기 나오겠지? 유도 초 에너지 기파? 아... 야 기 없는데? 아 있구나 채호 주네 야 같이 다 같이 쏘자 뭐 남아있는 게 있어? 오우 오우 진짜 유도가 되네? 약간 휘네? 레인보우 8개 개이득 이해 안되는 방식으로 먹긴 했는데 자기가 조금 됐어 내가 멈췄어 뭐야 아 기력이 없구나 양질의 양파 6개 양질의 양파 6개 괜찮네요 뭐 자꾸 어디서... 어어 과일 젤리 되게 잘 나온다 이거 부술 수 있냐? 어 이거 안에 있었나 보나 아니C 잘 가고 이거냐? 아닌데? 좀 크게 잘... 어어? 이거였구만 이걸로 가는 게 빠르죠? 드디어 머신 알려줄 건가 본데 계속 빼다가 이제 알려주는 거야? 피버트로 확률이라는 게 저 필드 저건가 보다 뭐 싸게 해주고 저런 거 슈퍼뮤직 머신 슈퍼뮤직 머신 슈퍼뮤직 머신 슈퍼뮤직 머신 고압구먼 하... 메달 3개... 울트라번특방 고압구먼 하... 메달 3개... 울트라번특방 야... 부리부다 야... 부리부다 어... 뭔가 있어 그래 뭐 개발 해줄 거야 페이지 두 개 갱신 이런 건 됐고 개발 안 풀린 거야? 아 맞다 순간이동 때문에 개왕성을 갈 수 있나 보구나 내가 개왕성... 순간이동 뭐 어디다 써먹냐 그랬는데 그걸로 개왕성 가는 건가 보다 최고급 달걀 나온다 저기요 개발 컨텐츠가 안 풀리는데요? 어떻게 된 부분이죠? 응? 피피캔디가 뭐야? 피피캔디가 뭐지? 뭐 안 나와... 아... 선물인가? 어 아니라고 선물도 아냐 부르마의 추억 아이템 아 그래 뭐 쓸만한거야 뭐야 괜히 넣는거야 뭐야 개왕성이나 한번 가보자 어떻게 가는거야 개왕성 어떻게가 저기요 개왕성 ADO 어떻게 가는거야 여기서 가는건가 아 지구박 ADO가 있네 아 이렇게 보는거구나 Z키 누르면 되네 아 난 당연히 필드에 있는줄 알았네 그 스카중 비엣이 가는것처럼 개왕님 이렇게 휑하냐 오 기운이 없어 보이네 공복 아 내 음식은 안돼 내 전투력이야 빼먹을 생각하지마 뒤지는수가 있어 과일을 따오지 않을래 어떤 과일을 주는데 부르마람 알지도 몰라 상담할게 있는데 바보루스야 바보루스야 1천만자니가 필요하다 이런 귀찮은 캐스트를 주다니 아 웃기지말고 나 개발좀 알려줘 개발 어떻게 하는거야 개발 알려주질 않아 이 게임은 개발이란 컨텐츠가 있긴한거야? 나 개발 먹은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안 알려줘 이해가 안된다 개발건 대체 어떻게 써먹는건지 발상이 안또는데 왜 만든거지 외모로서 지옥인가 여기 있다고 와 진짜 있네 10개를 모으라고 지금 하나씩 바닥에 있는거를 미친게임인가 마지막 1개에서 막 1시간 동안 자꾸 그런거 아니지 양질의 고기를 주는 그게 있나보다 야 저 황금 가져와 너 뭐야 골든 가젤 고기 6개? 일반은 거의 안나온다 고기 최고급 나온다 상자 한번 들려서 확인해봐야겠다 아 뭐해 10개보단 많이 배치 낙시 설마 있는거 다 따온다 그래서 10개 뭐 이런거 아니겠지? 6개까지는 금방 6개까지는 금방 레시피가 있다고? 내놔 어 맞네 많이 있네 하긴 양심물이가 있어야지 10개 10개를 주워라 그런것만으로도 이제 열받는데 레시피 내놔 오 진짜 주네? 네? 찌릿찌릿 매운버섯 뭐야 이상한거 자꾸 나온다? 내가 또 아홉개 숙제에서 찾을줄 알았어 자동으로 간다 다행이다 저딴 바나나 뭐하는 퀘스트를 주다니 세상에 이렇게 퀘스트를 많이 넣어놓던가 차라리 그냥 아쉽지 않게 찌부러지고 말았다 아 죽는게 10배였죠? 음 아 아 아 앵간히 해라 바나나 그냥 매겨 찌그러진거 바브루스를 찌그러뜨리기 전에 선택한 Ep2 Kristi 아 괜찮아 어 아 아 그러기 감사합니다 네 Sod down 제 저 부러진거 물 어 브로콜처럼 생겼네 쟤는 입수했다 하아 예에이 용신이 40 찍었냐 아 바보루스 오 잠깐만 술 단술 마셨다 정제금 3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개 쓸모 없구요 개왕 개왕은 아 엠블렘이 필요없어 엠블렘을 바친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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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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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의 사위를 가진 장인어른 일단은 개발이나 해놔야겠다 어차피 개발 있어도 뭐 어떤 뭐 지금 뭐 상관도 없는 거고 좋아 하하 얘도 번뜩방 주자 그냥 귀찮다 흠 개발을 뭐 어쩌라는 거지 근데 특상급 사과 어 아휴 에효 꼴을 보니까 그까지 쓰고 가겠어 딱 그 냄새난다 그게 냄새가 나 그게 그게 냄새가 나 그게 어 개발을 근데 어떻게 줄 거지 나한테 이제 좀 찾아볼까 개발하는 법을 어 나온지 얼마 안 돼서 안 나오겠지 머신상 한 뭐 30레벨으로 아 아 아 아 아 레시피 있냐? 레시피 이렇게 쉽게 주는구나? 난 뭐 다 패스 껴준 줄 알았는데 사과 내다 사과 아 왜 경험치 안 나와? 아 위인가? 아 미친 드래곤볼 게임 드래곤볼 그 자체 진짜 개왕성까지 드래곤볼 안 날아가는게 어딨냐 좋게 생각하자 개왕성까지 드래곤볼 게임 골든 울프라고? 어? 어딨어? 골든 울프가 어딨는데 여기 있었구만 딱 돼 딱 돼 이제 재료 다 나온다 최고까지 또 거북하우스 쪽에서 두개 나오겠구만 뻔하지 뭐 아 밑에 있나보다 저거는 보석이구요 새우 맛있구요 딱 되시구요 기준 와 이거 개이득이다 이게 인조인가면 넘어오면서 나오는거 아냐 계속 안나오다가 황금 과제 황금 시디즈 황금 공룡도 있나? 저기 대저곤볼? 이건 뭐야 파란거는 아 최상위 허브인가 보다 아 왜이래 아 요리 요리 마스터만 하면 돼 요리만 마스터하면 진짜 나는 압도적으로 세줄 수 있어 요리는 전부 가니까 아 아 왜 안맞았어? 뭐야 당연히 없겠지 도돌이야 아 도돌이야 진짜 난 너무 화나게 해 어차피 저 마을이 우편이라서 그냥 가자 와 오브 10만 개네 아 여섬이 아니구나 저쪽 섬이구나 아 뭐냐 이거는? 어 무지개 오브다 고급스러운 귀걸이 고급스러운 귀걸이 음 저기 아 숨게이지가 좀 후달리거든 이거 한번 이것도 껐다 키면 다 돌아오지 않을까 숨게이지 이건가보다? 딱해 멀쩡한 척하지 말고 어? 아니라고? 여기있는게 아니란 말야? 골든 펄떡펄떡 펄떡 펄떡 피씨? 골든이 왜이렇게 자주 기어나오냐 아 아 좋겠다 잠깐만요 잠깐만 아 아 저 레곱거 어디있어요 뭐 어디다 숨겨놨길라 이런데다 숨겨났어 음 음 음 음 음 으흠 으흠 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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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볼 렛츠 해놔 쟤는 사람이고 이해가 안되네 드래곤볼은 뭐 이런데 놨냐 붉은색은 뭐야 역시 같은 데를 몇 벌을 놀아 진짜 어딨어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나? 소리 들린다 이 위다 어떤 원리를 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위야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이게 아니라고? 잠깐만, 설마 드래곤 볼드 도로리아처럼 아니지? 아, 미친 게임 진짜 야 장난하냐? 이건 아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없는거지? 아 아 아 아 하 다 필요 없는 거네?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번 때린다 내가 돌아왔어 야 저렇게 안 돌아오는데 익숙해져있어 말하자면 오바는 50탓이 아니지만 설명했다 각종수는 이렇게 죽이는 건가? 어? 어? 그럼 너는 세상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당연하죠! 왜? 정말 그렇군요! 나, 제발! 끝이 없어. 이것이 마지막이야! 아버지! 하지만 3년이 되었으면, 絶対 권법을 잃어버려야겠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 그러다... スーパーサイヤ人にも弱点があった か バンバーバンパンマッシュ 極性があるかおごうよ カミさんともりな車は10 やーく聞こえた よくぞ地球に帰ってきたな 早速で悪いのだな お前に大事な話がある 今じゃねえとダメか 皆にとっても大事な話だった あっおわかった今からそっち行くよ カミさんおーケストローのが何か 初めでよ あっお前たち 神だと 俺はやつのところに など行くつもりはない 初めでしょ おりじんalストーリーねよ お父さん場所ってわかるの? ピクロとご飯の木さくれば あっお前たちの場所は明るいよ 大丈夫かな? それ行った行った行ったよ おらがそっち行くまで ピクロとしっかり修行してるんだぞ 任せておくよ 久しぶりに仕事してやる ええ!? そんな... よくんは スローののがややで 神様の大事な話か 三十九レベル짜리やー ええ!? reekことを想ったんだよ はい Project Legacy 으아.. 아 나 수행 커뮤니티 좀 못 건드나 지금? 20% 이제 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니멀푸드가 뭐야? 지금 수행 커뮤니티에 들어갈 녀석이 없네 야 뭐야 야 뭐 지금 왜 그렇게 점잖기 변했어 능친 똑같은데 아 바뀌는구나 이거 시대에 따라서 정작 바뀔 만해도 안 바뀌었어 아 얘도 바뀌었네 얘 눈치를 못 채고 있었네 아.. 베지터 주자 야 뭐 라데치 줘버릴까 그냥? 근데 뭐 여기서 남아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수행 25네 아야야 뭐해 그럼 쟤넬 보내야겠다 베지터랑 싹 다 보내자 어차피 안쓰니까 베지터 줘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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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제트전사 받았고 얘한테 이제 제트전사 주고 하나 더 주자 안 쓸 거니까 좋아 겠다 아 악성수 뭐 어디다 쓸지 몰라도 일단 주면 좋으니까 골고루 찍혀있네 의외로 또 쓸모는 없을 거 같지만 얘는 수행으로 주자 좋아 얘네 옮기면 딱 되겠는데 애매한 것 봐 얘도 개발이야 좋아 좋아 다 옮겨 좋아 20% 60만 더 주면 된다 오우야 하하 너가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너가 좀 만만한데 수행을 좀 넣어놓자 어차피 수행이 남아 도니까 둘이 시너지가 없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야 뭐 11랭크만 더 주면 돼 솔직히 11랭크 주는 건 껌이지 모험이고 정말 껌인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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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배틀 배틀 경험지 100%는 진짜 언제 올리냐 이렇게 줬는데도 지금 자리가 진짜 많긴 하다 다섯 개 여섯 개 열한 개 더 줄 수 있네 와 열한 개 더 줘도 어려울 거 같은데 저거는 일단 레벨 위주로 아 저거 진짜 줘야 될 거 같아 세입니까 겸치의 중요성을 보면 내가 왜 여태까지 저걸 멸시하고 있었지? 겁나 중요한데? 아 저기다 그냥 몰빵 할까 그럼? 저거 안 쓸 거잖아 이거 수행이 이렇게 나죠? 왜 어 얘 수행 18밖에 안 돼? 왜? 너는 너 25 너는 얘 24나 올려있네 야 가 하하 너한테 수행을 주자 그럼 어차피 수행은 많으니까 어 수행 없네 하하 참 이거 일단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너를 그냥 0으로 쓸 순 없으니까 보내놓고 고 상한 돌파 상한 돌파 수행 아 수행이 두 개나 있네 지금 딱이네 어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스윙 누구 주냐 넣었지 진짜 부질없어 보이는데 얘가 제일 솔직히 말하면 40 랭크를 더 주고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그리고 뭐 당연히 100랭 200랭크 정도 더 줘야겠네 와 너무 많은데 와 너희도 맥이 아니구나 경험치만 주면 될 것 같다 골을 보니까 경험치가 딱이다 수행 12 수행 14 14 28 32 32 더 줄 수 있네 수행 없잖아 지금 저도 얘네를 대피시켜 놔야겠다 어이 자리는 진짜 많다 여기라도 여기라도 넣어놔 놀 데가 없다 수행이 들어갈 만한 녀석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너도 수행 하긴 하잖아 열심히는 하지 못해서 문제지 나 엠블렘 진짜 오래 만진다 나 엠블렘 진짜 오래 만진다 나 엠블렘 진짜 오래 만진다 드래곤볼 사용한 거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아 자기가 줄 걸 안 해요 예감일 뿐이다 아 맞다 신콜로 상태면 못 이루겠구나 예감일 뿐이다 그렇네 저거 얘기하고 그냥 가는 거야? 경고만 해주는 거 나한테? 그거 부를 필요가 있었냐? 말로 해주면 되지? 뭐야 아 지로베 아 지로베 아 지로베 비료가 필요하다 비료를 모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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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가서 뭐라는 거죠 쓸데없는 내용인데 길어 아 혼나고 싶어 아이템 좀 더 말도 안하고 싶어 하란 마디 못해 더러운 고향이었어 콜라 가린 삼아 거 아닌 3 세일에 세월 낙지 않나 다만 야 오라 못해 아 메인지 뭐야 너 여기 온천지에 있어 넌 덩치가 뭐야 나무 좀 치워봐 여기 있다고? 20짜리네요 치워 치워 이씨 아 순간적으로 티빈인 줄 알았어 자 아저씨 개그고 뭔 소리지 이제 어 빛나는 사슴 있다고? 리얼입니까? 저기다 저기 제 이 새끼가 땡큐 그래딩 웬일이야 어 야야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내려와 빨리 내려와 여전히 사슴 학살을 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반대고 있어 저거 먹고 멋있어 계속 겁나 모아놨다가 성공 100% 되면은 한 번에 다 띄운다 진짜 리얼 무슨 말이야 뭔 놈에 뭐야 어디였는데 여깄다고? 여깄네요 이게 아니었구요 아랫! 아랫! 다 잡는다 와 이거 대박이네 과일만 많은게 아니었구나 과일존인줄 알았는데 뭐 어딨는거야? 뭐야 뭐야 아 혼자밖에 없어 알짱거리고 있어 아 보자기 아 짜식 레일보우 보자기 보자기 아 아랫! 저 아 저 불가구나 선천수가 필요하네 예이 더 줘 가지고 다 내놔 고객님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저장을 해놓으려 그래 부지런하게 나와가지고 사냥이나 해야지 이렇게 못 보러가 그냥 지랄에다 보면 나올 것 같다 이게 선천수 아니야? 그냥 이 물이 다? 이걸 못 캐가지고 나를 고통받게 하는거지? 있지 않았나? 아 녹화를 끌을 때가 됐군요 아 가져왔어 야 대단 말에 붙다 야스 막 소리와 고 낙하까라 오잉 매수 오잉 고맙다 샌즈바 전하면 아노줌바 오우 카레님 거다 녹화 먹겠습니다 뿅